우리의 무릎을 탁 치게 할 가수를 골라야되는데 흰썸은 또 그 당시에 그때 많이 몰라가지고 나는 이게 좀 언어던줄 알았는데 굉장히 대동적인 곡으로 골랐어요 이거는 이것도 노래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는 퀴즈 비슷한건가요? 그쵸 퀴즈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말하면 안되는거죠 대부 다 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앞에만 들려드리고 여러분들이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후렴을 들어보는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탁! 탁치하니까 또 배치기 생각나요 이거 너무 쉬워 너무 쉬워 해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어! 진짜 어렵다 그럼 하하하하하하 그럼 진짜 어렵지 오늘 5집까지가 들어가서 아실거 같아요 모르질거 같은데? 채팅이 멈춰버렸는데? 멈췄어? 원래 기획한 데가 여기까지야? 어 여기까지야 멈췄다고 자 그럼 더 들어올게요 오 맞췄다 얄리는 사장님께서 우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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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마주셔야지 탭머리 소리 밖에 안나는데? 하하하하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근데 이게 제가 기억이 맞다면 당시에는 엄청나게 승리했던 노래가 아닐걸 엄청 유명했어요 그랬나요? 네 맞아요 엄청 유명하죠 후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내게 말하고 싶어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뭔것을 내게 주고 싶다고 본인 안에 빌면서 어떡해요 내 마음을 알겠니 네가 나의 전부 아들어 진짜 특이하잖아 아 너무 좋죠 완전요 진짜 특이하고 되게 매력있는데 맞아요 저는 이거를 99년도에 들은건 아니에요 사실 발매년도가 이제 99년인건데 이 노래가 한참 뒤에 이제 음악 공격적으로 공부하면서 와 이런 보컬리스트가 있나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좀 빠져들었죠 정석적이죠 정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게 정말 유명해서 잘 몰라요 모릅니다 그럴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무도 뭐라고 안했어요 아니 왜 또 화났어요 거의 뭐 아는게 없기때문에 네 민섭님 20대 불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곡 한번 또 맞춰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웃기동기 들어왔네요 네 다음곡 마아앗이 gonna be on this record 오 오 오 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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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이거 전혀 모르겠는데 우와 와 닉네임 니까 파시네 이야 알리엔테스 님 정답입니다 얄리 얄리가 이게 그거잖아요 이건 시리철 씨 굿바이 이거는 이제 니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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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건 근데 크래쉬 형님들이 보는 게 더 보는 게 이게 원곡이고 이거를 그게 가져다니는 미미크한 게 CF에 나온 두 곡 TTL이랑 바나나 바나나나나나 거기에 천정명씨랑 천정명씨 맞나요? 몰라요? 배우하시는 분? 천정명씨 맞겠죠? 네 천정명씨랑 이유리씨 천정명씨는 NRG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천정명씨거든요 천정명씨 배우 맞나요? CF가 있어요 니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요즘 나오는 크래쉬 말고요 크래쉬 모노크롬으로 활동하실 때 모노크롬이라는 그룹도 엄청 들어갔어요 원래 신혜철씨가 작곡가로 할 때는 크롬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어요 그리고 아 성경지명 있네 그리고 이 앨범 자체가 굉장히 지금 들어도 세련된 앨범이에요 지금 왜 비웃어요? 천정명의 NRG 행이라고 써있어서 네 모노크롬이라는 그룹인데 크롬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활동하셨고 그 노래 크롬 이 단어가 이렇게 뜰 줄 알고 그니까 아무튼 지금 들어도 어떤 음악이 교과서적인 자꾸 교과서적인 앨범이지 않나 싶어요 이 앨범이 진짜로 자 그럼 다음 곡 또 한 번 맞춰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모노크롬은 좀 어렵지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다 알아 이거는 잠자기 전에 땅땅땅땅땅 그래서 시간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어 반응이 던지는 모르시겠다고 네 땅 이것도 아신다고 그래 라디오 소리 맞는데요 오후 9시입니다 니가 왜 맞춰? 아잇 아잇 친구 새끼야 진짜 저거 미친거 아냐? 예 황경키라님 맞습니다 신부 얘기에요 라마님 진짜 그대도 나도 아닌 다른 이유로 아빠 해야 했던 너는 나 전화준 그대 약속할게요 더 이상의 눈물은 없을 거란걸 자 신부에게라는 곡이었습니다 네네 이 곡을 뽑은 이유는 그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따라서 이제 결혼식장에 가면 이 곡이 항상 흘러나는데 이게 휴가송이라는 의미 어떻게 하면 맞지 않을까? 한사람다 요즘에는 두 번 세 번씩 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인생이 한번번이 결혼식을 빚돼주는 곡이기 때문에 음 휴가송 달달한 노래지 않을까 그 달달한 그 휴가송이 그 뜻이 아니에요 네 안봐서 그러니까 방송을 네 되게 무식한 소리 하지 말아요 야 내가 너맨키로 그렇게 무식한 소리 했어? 지금? 그럼 사과드릴게요 하하하하 참 이게 보니까 다 여러가지 이제 그 인썸의 심리상태를 알 수가 있네요 왜요 또? 신부에게 니가 진짜 원하는게 뭐야? 하하하하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고 대답을 해요 어유 하하하하 하하하하 보자구요 봐도 모를것도 같네 해하 모르겠어 어 이 노래 18번 이었는데 이것도 유명한거 맞잖아 저는 난이도를 조절했어 나는 난이도 조절했더라 뒤로가면서 어려워지는게 있거든 자 여러분 맞춰주세요 YG노래인가 아 근데 이거 되게 힌트를 드릴까요? 그룹이 되게 유명해요 이효리씨 이거 놀이동산에 있는 그거잖아요 이효리씨로 유명해요 어 모르겠다 근데 이게 왜 이효리씨에요? 네 있죠 이효리씨 아는데 말 안해야지 말하지마 이렇게 라반이 부응해주세요 진짜 모르시나보네 근데 사실 이분이 방송에서 나와서 불러가지고 한번 망신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 부르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라이브를 정답 공개할까요? 네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안녕 이제 그만 나를 보내야지 이효리씨 사실 제일 인상깊은 구조는 그거죠 습관이란게 정답 공개 바로 롤러코스터의 습관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많이들 모르시네요 아 그렇구나 롤러코스터 멤버 중에 이효리씨 김상순씨 김상순씨 남편이 되셨죠 조원선씨 조원선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에픽하이 노래 해픈엔딩 노래 되게 잘 부르시는 분인데 매력있게 부르는데 당시에는 라이브가 불안했어요 조원선씨는 지금도 진짜 제 동생이 롤러코스터를 되게 좋아했는데 테이프를 막 닳도록 들었어요 근데 라이브하는거 딱 봤는데 갑자기 나 이 팬 안 할래 아 진짜? 어 정말? 지금은 그래도 지금은 정말라 많이 안정돼요 마론파이브도 라이브 들으면 좀 그래요 콜드플레이는 라이브 못들어주겠어 그래 그럴 때가 있었어 나달기 학자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슈가송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마 닥치구요 이것도 진짜 유명한건데 뭐 나한테는 뭐라고 입이 대빨 나와있어요 하세우모라 그러니깐 어? 어? 아이소 같은데? 아 하세우모라 아 캐스팅이도 멈췄어요 자 여기까지 맞춰주세요 여러분 아 지금 다시 들으니까 미디로 하신거 같은 느낌도 나네요 아 요게 좀 음질이 안좋았을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가? 어... 채팅이 멈춰있어요 계속 알듯말듯 알듯말듯 야! 힌트좀 주세요 힌트 한번 줘봐요 힌트 넌 이미 이분은 약도 하셨구요 네 어 이분도 약간 약한건 얘기는 아세요 칭찬만 하자고 트레블렛고 어 숨길수없는 호사가 본네 어... 다 모른다 모르시네 영웅님 아닙니다 하하하하 자! issant 맞춰주세요 고..고..고..고..고..고..고..고..오..고오.. 고미노의 대형팬더G 고미노의 대형팬더 자! 고경의 처음이었어요 네, 맞아요 네, 진단님 맞히셨고요 고소영씨 나오셨고요 고소영 고경씨가 배우에도 가수 활동도 그래서 이건 상대적으로 묻히는 이유가 그 다음 노래 때문이죠 그쵸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그쵸 네 그쵸 자 그러면 다음 또 슈가송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 이건 너무 좋아하는 곡이잖아 아이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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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라맨다! 글라맨다! 뭐하시는거에요 오늘? 어 잘못 눌렀어요 슈가송의 의미인데 이거 또 심지어 슈가맨에서 나왔어 이거 좀 맞추시라고 그러고 마지막 하나가 정말 어려웠거든 이거 뵙어? 그쵸 바로 아십니다 응 으악! 으악! 또 나는 그대여 울지 말아요 슬퍼말고 내가 당뇨한 대로 편히 하시고 또 나는 그대여 울지 말아요 또 나는 그대여 울지 말아요 많이 다 아시네요 아 이거 전력으로 못 불러요 부르면은 시청자분들 귀 아프셔 아 이거를 그니까 다 모르면 아쉬울까봐는 거예요 야다의 이미 싶은 사람 네 야다도 또 꼬미난 댄 배우도 그니까 지금까지 맞추신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응 바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이거 진짜 모를거야 마지막으로 이거는 모를거야 나도 들어봤는데 이 사람은 딴 노래가 더 유명하지 아 그래 어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본명상 처음 알았어요 아 이거 몰라도 해 어 몰라 몰라 이거는 존줘 아니야 풀로 틀어도 될걸 이거 후렴 후렴을 아예 들려드릴게요 저기 나 진원님 제목을 몰라 제목을 몰라 모르지 에이치는 맞아요 에이치이라는 분이 네 소용편도님 맞추셨네요 아 진짜로 에이치 드림 드림 현승민씨 나는 이져님만 알아 아 진짜 잊었니 이거도 유명했어요 이거 유명했다고요? 그 들어본거 같긴 해요 아 지들이 아니면 유명한거지 뭐 현승민씨는 그 또 제2의 여승준으로 활동하려고 했었으나 맞아맞아요 현승민씨가 또 한번 주목받게 된거는 그 이효리씨 뮤직비디오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누구냐! 했을때 누구냐면요 현승민입니다라면서 아아 그러셨구나 근데 큰일났어 큰일났어 왜요? 지금 문제가 네 지금 내가 또 화가 날라 그래 왜요? 허정씨 알거에요? 아 그거만 가 그만 가 야 이거 마지막 코너야 마지막 코너 방송을 몇 번 끊어먹는거야? 알았어 아이 그니까 유예가 얼마나 될 거 같아? 응? 유예가 갔다 오세요 노력하면 얼마나 될 거 같아 노력하면 이십분만 10분? 10분 내에 끝내자 그래 10분만에 끝내자 어이 자꾸 승진을 하라 그래 아 왜 이렇게 화가 화가 왜 그렇게 많아요? 10분? 10분내 근데 못 끝내 오늘 많이 드셨어요 그러면은 정크꺼 지금 마무리된거에요? 어 전 갔다와요 그니까 천천히 우리 끝내요 나 오래하고싶은데 이거 10분만에 못끝네 갔다와 빨리 갔다와 네 갔다오세요 그러면은 그럼 얘기들 좀 하고있어요 네 본인이 모니터 해보고 늦게꺼에요 아 방송중에 화장실 갔다오는거 진짜 꼴불견이구나 그 얄리는사살님이 앞에있는 커피컵스래요 네 앞에있는 커피컵스라고 아 아이고 아 대체 얄리님은 대체 화 좀 낼게요 이번에는 이번엔 큰 화냐고 그 작은 화에요? 빨리 말할 타이밍은 저같으면 갔다올거구요 라마도 지금 갈꺼 빨리 일어나요 갈라오지 헤드폰 벗었는데 저것도 왜 때려 아이씨 아이 화나 에이 못해먹겠다 아니 둘이 무슨 싱크로야? 둘이 뭐 화장실 쪽쪽이라도 하고오는거 아니야? 막 쪽쪽쪽쪽 아 요즘 화장실 저기가면 안된다니깐 아 뭐 그래요 그 사랑은 많은 사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다양한 형태의 사랑 그리고 또 어떤 음 조물초로한 사랑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남자친구가 저런데 어때요 아하하하 진단님의 방송 감사합니다 근데 방광염 걸리는거 보다야 아 별품도 주셨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단님 또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아하하하 편한방송 스무고백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이고 소영팬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본인 나온 방송 모니터 해보고 아 저러면 안됐어 아 근데 신의원님이 왜 제가 위험하다고 하신거죠? 글쎄요 프로장 불편러 라마랑 고담이랑 뱃속 동기기와 네 하하하하 둘이 화장실에서 무슨 얘기에요? 둘이 같이 가면 보통 하하하하 라마씨 둘이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보통 무슨 얘기에요? 악기 연주합니다 악기 연주합니까? 하하하하 하모니를 이룹니까? 그 뭐야 윈터솔저라고 그댕 하는거 아니야? 왜 때리고요? 그거 할래? 하하하하 저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장속에 화가 많으신 우리 고담님 진행을 해주세요 다음부터 커피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네 주춘님의 추가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제건가요? 네 주춘님의 추가송 아이고 여주사랑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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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본인 정서같은 노래이네요 아주 국변한 국룩이 누구야? 그거를 우리 개봉 보고있어도 무슨 노래인지 모르는게 하하하하 누구야? 하하하하 모르시겠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오요 수현 팬타님 맞히셨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 소현 팬타님 whirl명 seu회세요 저기 style님 둘 다 맞히셨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찬이 그대를 사랑해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아니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가수를 골라서 좋아했어요? 아 근데 나도 들어본 것 같아 아니 이거 노래 되게 유명했는데 들어보면 알 수도 있어 노래가 이거 애니메이션 써야 됩니까? 해줄 수 있을까 신나요 신나는 곡이야 아깐 마이너 좋아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메이저인데요? 아니 이거 슈가송입니다 그쵸 슈가송입니다 다 갖다 붙이지 말고 슈가송이란 말을 그러니까 한 곡만 남기고 내 마음속에서 떠나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니까 내 가슴속에 혼자서 명곡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져서 아니 그니까 이 당시에 유명할 수도 있고 안유명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 있었던 음악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 못할 수도 있는 내 추억에 있는 음악을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구요 달달한 음악은 아니라는거죠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신부에게가 에러라고요 달달한 곡은 아니라는거 아니 여러분 많이 지금 아세요 그러게요 오 샤니 오키도키도 아나 봐 오키도키도 아나 봐 나름 유명해 오키도키 맞아 왜 아니 오키도키가 이거 노니터링하고 있다는것도 신기해가지고 아 그래요? 아 오키도키씨가 그런 캐릭터구나 자 그럼 다음 한번 네 우리 대본을 보고 있는데도 못 맞추겠어 이 가수가 이 가수가 맞는지 확신이 없어요 아니 이거 따라 맞춰보라 이제 강 remarinspwl 날ả JASON 정답ク 오잉 오오옥오오오오오옥하 오옥오오옥ssä니 accus 어떻게 맞췄 이걸? 아니 노래 제목은 옷이 오따기야? 아 근데 오티라고 되어있는 것도 있고 뭐 로스라고 되어있는 것도 있고 뭐 정확한 뜻은 모르겠고요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이게 가수가 강현수 강현수 씨 후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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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제타고 그 다음에 기원 기원 강현수 씨가 이때 솔로 남자들 막 나왔을 때 근데 또 유난히 또 그 비율, 몸 비율과 이 마스크가 되게 약간 그 늑대같은 징승남 네 징승 아 늑대 강현수 씨 그 이름 영어 이름도 있지 않아요 무슨? 이거 강현수 씨 하다가 중간에 그런가봐요 V1 V1 그래 V1 아 그래요? 또는 몰랐네요 V1 그러니까 이때부터 활동하셨군요 네 2000년대인 줄 알았어요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요 이제 게릴라 콘서트 실패하시고 게릴라 콘서트 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실패를 하면은 은퇴하시겠다고 아니 방송활동은 접겠다 근데 앨범이 새로 나온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실패를 했어요 4000명으로 그래서 V1으로 바꾼다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된거죠 유명하죠 그거는 나 실시간으로 바꾸던 방송을 맞아요 우셨어요 많이 우셨어요 어 근데 얼굴 되게 잘생겼는데 근데 그 당시에 잘생긴게 중요한게 아니죠 음악에는 잘 안나왔어 왜 되게 아쉬워지네 눈 되게 높으셨구나 근데 어쩌다가 지금 그런 남자랑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다음으로 넘어 볼까요? 예 근데 강현수씨 진짜 추억이 일깨지네요 이 노래 좋아했어요 혹시? 뭐요? 이 노래 강현수? 네 좋아했어요 아 옷이라는거 네네 이거 수록곡이잖아 그냥 수록곡이에요 아 아니요 이거 타이틀이에요 이게 타이틀이라고요? 그 타이틀이에요 옷이 타이틀이고 쿠저타가 아니에요? 쿠저타가 이집인가 그래요 아 그래요? 이집인가 같은 앨범인가 그런데 아무튼 달라요 으음 옷을 어떻게 해요? 옷 따그나라도 죄송합니다 남의 멘트 누가 먹지마 멘트게임 사이클 없애줘야돼 요 슈가송은 너무 잘하는 곡입니다 아 그래요 이집 맞아요 소영패널님 감사합니다 이집 지금 모니터링하다가 오키도 깨끗해져요 정답 당연히 하하하하 자 자 하하하하 자 여자친구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자친구 여러분 맞춰주세요 양현양아가 서른살 넘었더라구요 맞춰보시죠 하 충격적이죠 하 여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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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는 99개입니다 나이스하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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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오모언니 맞췄다 학교 주제가 맞아요 역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양동무시 장혁씨 나왔던 네 최강희씨 나오고 네 배두나 최강희씨 나오고 맞아요 최강희씨도 여기 나왔어요 학교원의 주제가였죠 아마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하지혁씨 나왔던 하지혁씨 나왔어요 하진혁씨 나왔어요 하진혁씨 나왔어요 하진혁씨 나왔어요 네네 나왔어요 은혁씨 나왔어요 산글래 차원금식 달걀해 가른 세상 아름다른 우리 미래를 산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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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으니까 그니까 여기서 나왔던 분이 한 분 빼고 거의 왔다고요 맞아요 지금 거론한 사람 중에서 안 뺀 사람이 없는데? 그니까 이름 잘 모르시는 분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좀 더 주연급으로 나왔는데 아... 이때, 이때부터 학교의 전설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학교 1, 2, 3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아라씨까지 네 맞아요 다운 타이틀에 학교라는 곡이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아 근데 이거 문제들이 이제 안 좋아가지고 구할 수가 없어! 뭐 이런 곡을 골라줘가지고 화볼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한 번 네 추가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후렴 알려줘도 모를 것 같아 아 진짜? 이거 맞춰볼게요 이것도 아 긴... 긴 속감 바꿔라 나 알아 나 한번 알아 긴 속거렴 이거 바꿔주세요 몰라 이거 조이디예요 조이디예요 이거 어떻게 알아? 신기하시다 어떻게 알지?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이게 왜냐면은 이것도 잘 모를 거야 이건... 이건 진짜 모를 거야 이건... 이건 진짜 모를 거야 나은... 이encies 이건 어떻게 알어! 조합팬더님 우리 한번 만납시다 이거 어떻게 알아? 큰일 났어 오마이갓 오마이갓 큰일 났어 아이다의 큰일 났어 엄마가 엄마가 알아버렸어 뭘? 어떻게 알았대 나도 몰라 뭘? 아이다의 큰일 났어 네 아이다의 큰일 났어요 아이다의 큰일 났어요 아이다 이거 노래방에서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니 아이다 라는 그룹 알아요? 아이다 제가 하는 게임의 전투지원 내미게이션이기는 아이다 아그비스라는 게임의 아이다 정큐는 아이다 그거 하라고 제가 시킨거에요 조이디는 알아요? 조이디는 아는데 조이디는 그런 비슷한 음료 아 원비디군요 아 원비디네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저네요 너무 많았어 지도 많고만 보니까 지도 엄청 많아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언급이 안되가지고 사실 안하려다가 안하려다가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하겠지 아무도 안해가지고 음 네네 누가 신부에게 같은거를 뽑아놔가지고 어 아니 그럼 내가 물어볼게 신부에게가 1위였어? 신부에게 그때 1위였냐고 음원차트 1위하고 어? 막 그랬냐고 어? 표정 진짜 화났는데? 어? 진짜다! 진짜 화났다! 야 막기전에 앉아 아무튼간 신부에게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있잖아 99년이지 난 요번에 안가워 잘 몰랐단 말이야 자 요거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요거 모르시는 분도 계실수도 있어요 에이 이건가요 well 아 또 승조겔은 안했어 여성스레 contrum 아 이거 guilty 휘스 Put South 심형합니다 오 어? 어? 수영 팬들은 이글파이어 맞아요? 어 Lost 틀려놔 이글파이어가 아니라 그거를 분리시켜요! 그걸 분리시켜요! 이글파이어라는... 이글파이어를 분리시켜요! 아 따로따로! 이글파이어는 그... 누구지? 누구지? 스피드왕벙에 라이벌이 썼던거지 같은데? 이글아이스 난리가 났네 지금 이글파이브의 파이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여기를 들으면 아세요 나죠 멈추 살아가는 시간 속에 나를 태우는 거야 사랑한 순간에 파이어라 네 여기 파이어라는 곡은 아 블랙비트 심재현씨 얘기가 나오네 네 맞아요 블랙비트 심재현씨하고 리치 아 리치 맞아 맞아 리치 블랙비트면 STM에서 유일하게 못 기운 분처럼 지금 춤선생님 하고 계시는 심재현님 아 그러시구나 아빠가 듣던 노래다 아 아빠가 듣던 노래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어 이글파이브의 파이어라는 곡이었고 사실 이때 이글파이브는 에나일지나 퇴사자를 또 위협하는 존재였어요 문 앞에 계시다고요? 아 왜? 여왕님 문 좀 열어드려요 그럼 지금 뭐하시는거에요? 지금 두려워하는 소문중에 아 깜짝 놀랐네 네 갑자기 여왕님 오셨어요 여러분 네 일단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네 방송의 존엄성이 하하하하 그러니깐 아 깜짝 놀랬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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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여시오 네 자 그리고 다음 곡은요 아 또 이제 또 사연이 있는 곡입니다 네 하하하하 진안님 또 매움 하하하하 진안님 뷔즈가 뭘 맞추나봐요 여기 지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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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쟤어 비쟤어 여까리 여까리 이그야 아 vs 노래가 나온단 말야 예 여러번 빨리 맞춰주세요 이제 이제 아실때가 됐는데 채팅창이 또 멈췄는데요? 어 맞아요 지나님 지나님 맞추셨다 유채영씨 아 오징어회계는 아니에요 유채영씨의 대표곡을 이거 3글자인데 3글자 유채영씨 유용한 곡 하나밖에 없는데 감정감정 감정영어로 감정영어로 감정은 영어로 하면 뭘까요 맞아두세요 이모티콘의 어원이에요 인모션 아니에요 인모션 탈락 인모션 탈락 이모션 이모템 아닙니다 유채영씨의 이모션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쿨의 멤버였던 유채영씨의 네 맞아요 쿨이라니요? 맞아요 쿨이예요? 1친때 유채영씨였구요 요거 이거 쓰고 다녔어요 네 맞아요 몰랐었어 또 보고싶은 얼굴이죠 맞아요 보고싶네요 이모션으로 잠깐 또 사이버전사 사이버여가수로 예 그렇죠 이정현씨를 위협하기로 했었어요 위협을 살짝 했죠 유채영, 이정현, 최정환 3대 태권도전사 맞아맞아 자 그 다음에 사실 이분들은 이제 몰라요 잘 모르는데 한번 꼽아봤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와 이것도 우라빠노래래 우라빠노래요? 이거 노래 드라마같은게 나오잖아 맞아요맞아 뭔가 영상매치에서 분명히 화내대가 같이 본 기억이 나요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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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였던거 같애 임현정씨는 처음 들어봤어요 임현정씨 어 저는 이거랑 변진소씨였나요? 그대 내게 오는게 비슷하게 노래가 좀 비슷해요 그대내게 오 내게 오면되요 이 노래 있잖아요 내게 오면되요 행복했던 순간 모르겠어요 여러분 코드도 진행이 비슷해요 아 그래요? 덕분이 전 아기였음 그래 아가 아 저는 이때는 음악에 뜻이 없었기때문에 잘 노래를 듣지않고 그래요 임현정씨가 뒤늦게 떴어요 그래요? 네 무슨 노래를? 몇.. 몇센치 떴어? 몇.. 몇미터 떴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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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른걸로 유명한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잘 모르겠고 다음도 잘 몰라요 뮤직 이스라이프 부르는거지? 인정있어 아니 자 듣기전에 브라운 아이즈거였어 아 브라운 아이즈 같았어 지금 들어보면 그렇네 그럴 수 밖에 없지않나? 어머 단추가 완전 똑같아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응 브라운 아이즈거? 여기에 윤번 찍지않나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소영팬들께서 냈잖아요? 어 아 오와 아 대목을 모르겠어요 알아요? 아 아 아 네, 성팬들이 맞췄습니다 여보세요? 팀, 팀이라는 팀인데요 네 뭐라고 설명해드냐 이거 팀이라는 팀이 있고 개인도 있었죠 팀인데 개인인 것도 있고 99년에는 팀인 그룹이죠 팀이 그룹이에요? 맞아요! 윤곤 팀 맞아요 아 진짜로? 내가 들으면서 그래 이거 하고서 쭉 간 다음에 벌써리랑까지 나오고 가는거지 그니까 아니 이 노래를 딱 쳐놓는데 뭐 브라운 오이즈야? 딱 그랬는데 윤곤 씨가 있었구나 아 대박이네 아 근데 간주가 완전 똑같네 브라인 아이즈의 노래 이거 1집 내고 아예 인트로 똑같네 팀이 1집 내고 해체했네 아 이게 아까우셔서 본인이 리빌딩 하셨나보다 이별로 키켜갖고 요 노래 벌써리랑 니치의 사랑의 이말받게 사랑의 이말받게 사랑의 사랑해요 연애가 진대 사랑해 지성 김윤아 김키 I like 불고기대 박지성 I like 나는 바보입니다 자 다음곡은 요건 제가 좋아하는 곡이었는데요 네 이것도 사람들 먹을꺼 나 이거 왠지 알꺼 같아 틀기도 써네 대본 보니까 아니 지금 우리 순서는 모르잖아 딴거 틀어야지 생산만 하고 내 맘을 버릴까 어색해지는 아닐까 그냥 이렇게 친구로 난 옆에 두고 기다려온다 눈물빛 사랑으로 끝나기 전에 낱년은 외교 우선 그래 어 형 앞에 얘기할수 없는 팀 이름이야 이거 소영팬더님 ㅋㅋㅋㅋ 어 맞았어요 친구에서 아니 근데 이거 소용팬더님 다 아신다 소용팬더님 여기 누가 한명 빼고 앉히자 어떡해요? 본인이 말했습니까? 제가? 뭐야 뭐야 버튼 누르면 나가는건데 문 여기 열리고 죄송하지만 CU라는 그룹에 친구에서 연인까지? 라는 곡이었습니다 친구에서 연인으로 연인으로 네네 CU 근데 클레오도 99년이였어요 다 99년도로 해서 영택장수님이 소용팬더님 무릎에 앉히래요 여기 앉히면 되겠다 아니 왜 그렇게 남자친구 무릎을 싸게 굴려요 여기 앉히면 되겠다고 그러고 CU랑 클레오랑 라이벌 느낌이 있었어요 또 3인이었기 때문에 소용팬더님 남자분이세요 아 그래요? 그만 얘기하시죠 죄송합니다 아까 나마랑 같이 화장실 하는거 보니까 취향이 그거 할래? 아가씨 재밌게 봤죠 아가씨 네 CU 조금만 도시락이 유명하죠 그만 그만 아 알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혜자 도시락이 친구죠 이건 정말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왠지 운전 잘할거같아 나 본사람 잘해주고 또 함께 내가 무슨 노래 많이 너를 영원히 잊을 수 있게 이거 밖에 없습니다 이거 밖에 없습니다 이거 밖에 없습니다 이거 밖에 없습니다 이 제목의 뜻이 머리스타일인거 같아요 아 어 맞추셨어요 머리스타일? 초용팬더님 올레이즈 네 올레이즈라고 맞추어봐 류시원씨 그니까 류시원씨가 항상 머리스타일 고정되잖아요 그쵸 류시원씨를 일본에서 왕자님으로 만들었던 곡입니다 아 이게요? 네 한국에서는 많이 TV활동을 안하셔가지고 네네 류사마 아 류사마요? 류사마? 류담씨요? 네 류담씨 그래서 류시원씨가 또 좋아했거든요 근데 류시원씨를 가수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거의 없더라구요 아 맞아요 앨범 활동했잖아요 앨범도 잘나갔어요 네네 엄청났어요 어 생각보다 잘나갔고 아 이 앨범이요? 네네 이 앨범도 잘나갔고 다음에 아름다운 날들에서도 서약이라는 곡도 있었고 아 여러가지 있습니다 류시원 김호찌 정말 정말 오늘 방송 바란다 다시갔다 왔다 안좋아 자 뭐 어쨌든간 슈가송 이렇게 다 해봤구요 네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이제 끝났어요 3시간만이에요 3시간 아 이제 집에 간다 와 3시간만에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 아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제 내일 방송 준비해야지 내일 데링팬도 또 방송있죠 그 다음날엔 무비적 보유적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와우 좋겠다 채널 많아서 다영팬도 준비 한번 해보실래요 준비 진짜 팍세요 저도 있거든요 아 그 보는거잖아요 보기만 하면 자 정리좀 해볼까요 정리좀 해볼게요 아 저희가 99년도에 대해서 또 음악 얘기를 좀 다녀봤습니다 네 어 우리가 또 2000년도에는 또 못 가요 왜요 왜요 컨셉이 가고싶어 아 저 컨셉 그지같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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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를 붙이면 돼요 20살을 위해서 한다고 아니면 아 하하하하 작게 작게 플러스 10 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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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플러스 20 하하하하 매년 하나씩 숫자를 올려 네 아니 근데 90년대는 저는 기억이 잘 안나가지고 아 아 아 하하하하 장난했는데 장난하냐고 그러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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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아프리카방송은 7월 10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네 7월 10일날 예정되어있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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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99년도까지 해보고 아 드디어 음악에서 해방되는 아 살았다 대본이 11장이 나왔어 11장이 네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음은 좀 더 빡센걸로 준비를 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있었던 뭐 대규모 토목공사 토목공사 이런거 좋아했었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국가단위로 버렸던 국가정책사업이라던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가 방송하는거는 조성총독부 해체의 숨겨진 의미는 막 저희는 지지율상속에 오는 아니 왜지 흥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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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얘기 좋아진 주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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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대본 조만간 라마씨가 하는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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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하면 바로 시청률이 떨어질거라는 확정입니다 94월드컵하고 98월드컵 안돼요 안돼요 운동회 이런거에요 운동회 운동회 뭐에요? 운동회 안해봤어요? 오재민 던져봤어요 오재민 오재민 던져봤어요 오재민 오재민 감사합니다 국민학교 때 운동회 자꾸 터지네요 운동회에서 도대체 뭘 하냐고 방송을 운동을 우리가 할거에요? 그래요 우리 뭘 하냐고 좀 화내는거에요? 물견내잖아 물어보는거잖아요 그리고 회의가 갑론의박이 오가야지 잘되는 회의에요 가만히 있어요 100m 달리기에 슬픈 기업받고 있어 이제 오줌말려 죽겠네 학생패넌님 감사합니다 축구하는 동안 미미짱님께서 고기 굽는다고 아 배고프다 국민학교 저희가 유로 4강이나 이럴때 뜬금없이 아프리카에서 중개할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오늘 휴갈못이니까 내가 나가야 돼 아프리카에 틀어도 된다고 해가지고 유로만 어쨌든간 뭐 그런 얘기는 지워치구요 유로스타 사고싶다 수원팬넌님 고기 먹으러 와요 와 스무고백 마무리하고 너희끼리 잡담하라고 스무고백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무고백 마무리하자고 여러분 7월 12일까지 스무고백은 장정중단입니다 수련해도 괜찮아요 수련해 유로스타 가는거 일벌리지마 내가 일벌리는것도 그래서 족쳐죽겠어 우리 가사 방송해요 벅쳐죽겠다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화는 마무리하구요 10일화요 왜이래요 오늘 7월 10일날 12일 10일 아니에요? 12일이라고 아까 하지 않았어요? 12일이라고 했어요 12일이라고 했어요 아까 11일이라고 했다고요 12일이라고 했는데 아까 12일이라고 했다 그건 니 생각이지 네 10일 10일날 클라우디님 감사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우리 팬미팅 갔다와서 바로 다음날이네 그러네 와 아 진짜 스케줄 살바라다 살바라 와 대단하다 자기 안간다고 살바라게 잡아만냐 나도 가야지 너도 오니? 그럼 아는척하지마라 가서 찍어줘야지 아 더 아는척하지마 너 안찍을꺼야 아 그러면은 아는척해 하하하하하하 그러면 아는척해 하하하하 자 마무리하구요 네 잠깐 잡담을 하든지 뭐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럼 스무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이 없는 탈출구가 없는 미로써 걷는거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던 방송이에요 아니 섭부님이 소변찾는 방송이라고 네 아니 우리 방송 어떻게 되는거야 이미지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녹화만 일단 꺼주세요 네 녹화 끄구요 네 잘 못했네요 잘 못했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자 스무백은 끝났구요 네 잡담을 하실 분들은 잡담을 하시구요 아주 그냥 시끄러워 죽겠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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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갔다오세요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아 그리고 그 지금 네 저희 신희형님 신희형님이 네 저희 또 녹화 끝나고 먹으라고 기프티콘 보내주셔서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뭘 보고 있었다고요? 아이스크림이요 에?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아아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희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이거 버블인걸? adbc adbc 아이스크림